됐습니다 우산 전화와 우산을 비롯할 수 있죠? 우산 전화와 우산을 비롯할 수 있죠? 우산 전화와 우산을 비롯할 수 있죠? 글쎄 비가 와서 그런지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해산물이 너무 귀찮아 비가 오는 날에 해산물이 안 당겨 난. 나 한번 먹어봐야지. 그래? 뭔데? 싸우 쿠키. 아아. 아 나 생각 없어. 가면은 그 퀸스 헤드라고 있잖아. 응. 그게 클레오파트라 머리를 형성한 거라고 들었거든? 클레오파트라 누가 그래? 그.. 내가 블로그나? 뭐 이런 데서 볼 때 클레오파트라 머리를.. 여왕머리인데. 그래? 아. 나무 이쁘다. 마스크. 내리고 싶어. 살짝. 코만 살짝 내려야 되겠다. 우와. 저기 바다가. 보일진 모르겠지만. 파도가 엄청나네요. 파도가 성남 파도같아. 막 하얀게 막 엄청 생겨. 바다인데 바다 냄새가 많이 안 난다. 카메라에 물 떨어졌어. 카메라에 물 떨어졌어. 카메라에 물 떨어졌어. 닦아줘? 괜찮아. 이정도야 뭐. 되나? 여기 휴지 좀 꺼내서 닦아줄래? 내 옷을 닦았잖아. 내 바지. 앞쪽에 휴지 있어. 맨 앞에 자크에. 툭 찍어줘. 툭 찍어줘. 됐어. 됐어. 응. 거자 냄새가 뭐야? 특이한 냄새가 나네. 와 나무 뿌리 봐봐. 희주야. 나 이런거 많이 봤어. 흐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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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. 초콜렛 진짜? 아니. 여기 옆에는 공사하고 있고. 왼쪽에는 애들 캐릭터다. 이거 하나씩. 짜잔. 흐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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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Ep. 미. 맞. 매 caller fines. 끝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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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간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